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내미 장착한 생기발랄 도시여자 이선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도녀의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시적으로 본인이 정말 갖고 다니는 와인을 들고 나오셨어, 애착 와인을. 아니,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이 컨셉을 지키려고 했는데 술을 못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님께서 오늘 선물을 주셔가지고 바로 사용을. 방송 중에도 와인을 많이 먹더라고요, 한 애가. 근데 우리 놀토에 가장 많이 또 방문한 분은 바로 선빈 씨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정말 놀토 진센으로 첫 방문하셨고 이제는 가족으로서 함께하는데 놀토를 키워드로 표현을 한다면 신키, 즉 동엽과 키라고 밝히셨는데요. 신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 본 거야, 다 본 거야. 그러니까 맨 아래부터 맨 위. 맨 아래부터 맨 위. 전시대를 아웃니다. 진짜 무력이라는 게 좀 없지 않아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힌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신동엽 선배님의 뜻을 조금 따라가줘야 되는 부분이. 초기 대단한 시청자 여러분이 원하셨는데. 이제 가사나 이렇게 좀 주장을 하거나 아무리 저희가 의견을 내고 해도 키 선배님한테 허락을 안 받으면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알고 있네요.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주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키 자리가 공석이고.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진짜 의문인 게 왜요? 제가 네 번이나 나왔는데. 딱 한 번만 계시고 지금 다 안 계세요. 제가 공교롭게. 공교롭게? 네, 올 때마다. 지금 키가 선화가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선화가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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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기다려주세요. 여기 나던져 있는데. 그냥 다들 초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초면. 전체 다 초면이라고. 한 번. 한 번. 한 번. 친해져. 친해져. 오늘의 가수. 오늘의 가수는 놀토의 공식 서기. 어? 태연? 태연 선배님?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식구끼리 좀 합시다. 근데 써니 씨가 있는데. 탱구. 써니 있으니까. 써니 있으니까. 오케이. 안 돼. 탱구가. 왜 안 돼. 왜 안 돼. 무조건 돼. 속한 유닛 그룹. 태티서. 태티서. 소녀시대 태티서입니다. 태티서입니다. 엄마 믿고 간다. 엄마 믿고 간다. 엄마 믿고 간다. 엄마 믿고 가. 됐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믿고 가다. 나 그치 씨만 믿고 가야지. 나 애들을 어떻게 보라고. 이런 거 자꾸 정면술가 하시면 너무 빨리 맞춘다고 저희가. 사항이 달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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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녀시대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단톡방 나가야겠네. 하나예요. 하나예요. 너무 좋아. 우리 멤버들도 다 알잖아요. 태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그럼요. 노래도 알고 있죠? 트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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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돌리는 거예요? 뭐예요? 네. 술 돌리. 한 방울도 안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한 방울도 안 그러죠. 소녀시대 태티서와 대결을 펼칠 노래는요. 2012년 4월 태티서의 첫 번째 미니앨범. 트윙클. 트윙클? 유명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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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입니다. 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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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다, 정말. 선배님 보세요? 저의 노래가. 어? 아, 이거 알아. 약간 브루드웨이 느낌. 잘해요? 들어갔어. 들어봤어. 아, 끝판이야. 아, 끝판이야. 오, 어렵다. 오, 뮤지컬 가세. 넌 아름다워. 그렇게 태어났어. O.M.G. 너만 이 가슴 내려. 뭐든 알 수 있는 걸. 넌 정말 멋져. 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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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에요. O.M.G. 좋다. 적어주세요. 아, 망했다. 테디서가 이런 가사를 쓴단 말이야? 이게 맞나? 같은 멤버라 입장이 조금 안 좋은 분도 있고. 대박! 멤버들 만나봤고. 많이 했네. 오늘의 주인공. 많이 썼는데? 아, 너무 많이 썼는데? 저 진짜 많이 썼어요. 보자, 보자, 보자. 근데 은지 님도 많이 썼잖아요. 지금 다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은지씨 갑니다. 큰일이네. O.M.G. 싸인이 기가 막히네. 네, 강지구 오늘 패션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저거 봤고. 하이패션 없이도 너란 모습으로 충분해. 어, 근데 되게 1명 다 사갔다. 그렇죠. 자, 천안 홍보대선. 죄송합니다. 너란 존재, 위에서인지 위에서인지. 근데 저는 초라이로 들었거든요, 뒤에. 초라이. 초라이 맞아, 초라이 맞아. 저희가 측정을 위해서 하나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위에서 로 가볼게요. 고민 많이 하십니다. 오케이. 네, 고민 많이 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릴게요. 글자 수 보여주세요. 서른다섯 글자. 곡 정보 들어갈게요. 시대를 리드하는 슈퍼스타의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리드하는. 앞부분 가슴. 영어 2개입니다. 합성어입니다. 맞네요. 스타이패션.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맞네요. 순간 얘기할 뻔했어요. 툭툭 던지는데. 지금이요. 황금빛이었다 맞다. 여기까지 들려요. 자, 우리 사장님께서 소속 연예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뻐서 당연히 살고 싶지 않아. 아니야. 여기 여기가 아니야? 저기 두 분. 취했어요? 아니, 잠깐만. 예뻐서는 맞아. 취했어요? 일단은 김동현 씨 먼저 우선껏. 저도 하나 적었어요. 예뻐서 마다냐. 뭐라고요? 예뻐서 마다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거? 들으신 건 형인데 왜 자꾸 저한테. 예뻐서가 아니야. 뭐라고요? 예뻐서가 아니야. 예뻐서가 아니야. 예뻐서가 아니야. 예쁘기만 해서 슈퍼스타가 아니야. 보이는 거에서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다는.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줄. 네. 너란 존재 비해서. 서가 있었어요. 제가 서가 있었는데. 서 있었어. 서 있었어. 서 들었어. 위해서로 들었는데. 저도 위해서를. 너 다른 사람과 비해서. 그러면 비해서가 맞나 보다. 위랑 비. 그럼 비해서야 비해서. 그리고 들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의견들을 모아서 준비됐습니다. 이대로 가죠. 선아 씨 준비됐나요? 블록. 주세요. 주세요. 예뻐서가 아니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이패션 어떤 보석도. 너란 존재 비해서 다 초라해. 귀여워. 잘했다. 과연. 제발. 결과를. 먹으려고요. 결과. 눈 말라졌는데. 보여주세요. 아파. 귀 막아. 귀. 자자자. 결과. 만세. 만세. 하나. 하나. 둘. 만세. 손머리. 손머리. 가오리춤. 가오리춤을. 너무 체포되는 거 느끼지 않아요. 결과. 결과. 아이고. 빨리요. 됐어. 실패. 실패. 강냉이. 실패입니다. 왜? 실패입니다. 1차 지도. 첫 번째 실패가 됐고요. 여섯 개의 힌트를 오픈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미없다는. 라미없다. 우리 넉살 때문에 매번 대본 리딩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좋아요. 라미없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연속된 글자 5개까지 선택을 해 주시면 그 글자를 제가 소리내서 정답을 읽어드리는데요. 단 라미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시야를 입술로 가리고 두 입술이 닿지 않는 선에서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어생 호삭소. 너랑 동생 비해서 다 소다해. 하이 회 회. 아직 안 들린다. 아 이거 안 돼. 제작진분들이 제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인중이 길어서 내려둔 발음을 잘해요. 어? 읽어보세요.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는데? 이거 제작진이 실수한 거일 수도 있다. 이따가도 이 정도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 이거 쓰고 가 아냐 그러 이렇게 들으면 다섯 개 너무 완벽하지 않아? 그렇게 되나? 예뻐서. 뭐야. 뒤에 가 아냐 그러 가 아냐 그러. 근데 라미는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완전 보여주네. 하나는 구조상 힘들어요. 가리고 얘기하기랑. 아 진짜? 나는 이렇게 안 보이고 보이는 걸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안 보이고 보이는 걸 이렇게 해. 너무 잘하신다. 이 찬스를 은진님이 해야 돼. 은진님이 해야 돼요. 왜요? 제가 이걸 안 불리고 이렇게 발음을 잘하거든요. 잘했어. 복화수를 하네. 너무 잘해. 아이돌 필수잖아요. 복화수를 하는 거. 형이야 진짜. 와. 아니 왜 벅스야? 맞아. 의수연수 복화수를 얘기해야 되거든. 의수연수 복화수를 얘기해야 되거든. 의수연수. 센터가 안 맞아. 이게 아이돌들은 다 하는구나. 여기는 이빨 보이는 버전. 제가 복화수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은지가. 언니 데뷔가 몇인데 복화수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잖아 이게.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 이거는 복화수를 연습생 때 다 떼는 거거든요. 연습생 때 다 떼는 거. 그럼요. 나는 복화수를 배운 적이 없어.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근데 비에서 다 초라 거기는 은근히 헷갈릴 것 같아. 정확한 발음 하잖아. 이 발음이. 사실 한 문장 안에 있는 거면 말이 이어져서 유치가 되고 어? 맞다 아니다 할 수 있는데. 가아야클. 이게 어떻게 해준다고. 가아야클. 가아야클. 이렇게 어렵다. 만약에 쓸 거면 그냥 두 번째 줄에 다 가시죠. 그냥. 그렇게 살고까지. 그렇게 살고. 왜냐하면 이게 살고 싶지 않은지 살고 싶지 않은지 몰라요. 7, 8, 9, 10, 11. 7, 8, 9, 10, 11. 자 그러면 이것도 주문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아미옥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미옥자. 그렇죠. 시작. 아미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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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고. 안 할까요? 아미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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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외춤문 갑니다. 3, 2, 1. 으이. 하이. 그러니까 라서. 이러니까 이러니까? 으이까 해가 뭐야. 그러니까 해 처럼. 다시 한 번. 집중하세요. 3, 2, 1. 으이. 으이. 하이. 이러니까? 진짜 잘했어. 순사기 아니야 이거. 진짜. 순사기 아니야 이거. 진짜 은지야 잘했어요. 진짜 은지야 잘했어요. 진짜 은지야 잘했어요. 으이까 할. 으이까 할. 어? 의미있게 살고 싶잖아? 의미있게 살고 싶잖아?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의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마지막 글자가 살이었어. 의미있게 살고 싶잖아. 아. 의미있게 살고 싶잖아. 야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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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하늘 선배님이 처음에. 그 원샷받을. 살고 싶잖아였어. 됐다. 맞아. 의미있게 살고 싶잖아. 오오오오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2차시동. 듣자 쓰자 먹자. 읏자. 1차시동. 1차시동. 오케이. 비. 나는 초라해? 비에선 나. 나. 나 알겠어. 너란 존재. 위에선 다 초라해. 아니에요? 아. 맞다. 선빈 얘기야 맞아. 그래. 내가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 어?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 했냐면. 위에서. 어떤 보석이. 보석이 우리 몸에 어디에 붙어 있어? 보석이 내. 어디선 달면 보석 다 달 수 있지 뭐. 보석을. 보석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을까? 아. 우리 몸이. 위. 위에서. 위가 맞는 것 같아. 아. 위에서. 그러니까 보석을 목에 달고 내 몸 위에 있는 보석들이. 내가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보석들이 다 초라해 보인다고. 딱 맞다. 딱 맞다. 너란 존재. 위에서. 다 초라해. 지금 뭐 키가 없어서 지금. 선빈 씨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 맞는 것 같아. 이거 아까 얘기했던. 맞아. 선빈 씨도 정답 쪽으로 모십니다. 맞다. 맞아. 아니 근데 약간 황금빛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넣을 거예요? 죄송해요. 띠띠띠 전이었던. 예스. 예스.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돼. 다 초라해. 불러. 추세요. 예. 예뻐서. 가. 아냐. 의미 있게. 살고 싶잖아. 아이고. 너란 존재 위에 선다. 아이고. 부수하고 좋다. 아이고. 전부. 오랜만에. 부수하다. 아주 부수해. 살고 싶잖아. 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테티서의 O.M.G. 2차 시도. 제발. 막판에 뭐 잡은 것까지 적어냈습니다. 네. 결과. 보여주세요. 완벽해. 과연. 과연. 결과는. 제발. 오빠 저래 찍팀하면 맞아. 오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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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대부분, 대부분. 대부분. 대부분 낮아요. 천덕입니다. 성민이가 다 했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성민이가 다 했어. 잘한다, 잘한다. 1리야운드 프로듀서 재압니다. 1부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나운서야, 아나운서. 너무 위다. 아나운서예요. 너무 위다. 서서국밥이구나. 서서국밥. 뚜끈하죠, 뚜끈해. 어떻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맛있는 순대국밥을 먹을 수 있지? 여러분. 천안의 딸. 기선빈이. 해냈습니다.